안녕하세요. 오늘은 7월 12일 물때는 열등입니다. 안강망어선 7척 생선 경매하고요. 자망어선은 2척인가 3척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. 주로 자버를 많이 잡아서 왔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이 섞인 작업이 아니라 편댕이가 좀 주로 많은 작업입니다. 그리고 덕대 먹갈치 소량이구요. 한측은 황석어도 좀 잡아왔네요. 그래서 씨앗이 자라요. 그리고 밴댕이, 민어, 꽃게, 눈뻘 때 잡은 소량입니다. 자, 이쪽으로 가볼게요. 자, 이쪽으로 가볼게요. 자막어선 2척은 민어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막어선 2척은 민어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하역하고 있고요. 무게는 재지 않았어요. 무게를 재네요. 무게를 재난지 않았는데 그래서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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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맛이 됩니다. 아침에 점심으로 맛있게 드시고,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안녕!